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 있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수능이 드디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네, 그냥 정신없이 코로나 시국에서도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니 어느새 또 수능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100일만 참으면 돼요. 많이 여러분 힘들죠? 네, 힘들고 개개인마다 또 처한 상황이 또 다를 테니까 누구나 누구나 자기만의 어떤 걱정이 있고 그리고 나는 왜 이럴까 나에 대한 환경을 탓하게 되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그런 생각도 또 100일 지나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냥 지나간다니까요. 지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 속에 가장 현명하게 극복을 하는 것은 그냥 매사 매순간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매순간을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래도 그 순간 순간을 아껴가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다면 그게 분명히 수능 때 발현되겠죠. 그거에 대한 어떤 믿음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그치? 그래서 지금 시기에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로 이제 파이널 기간이 들어가면서부터 여러분들이 또 시험도 많이 보게 될 거고 시험 보면서 내가 그동안 뭐 했나? 난 뭐 한 거지? 나 되게 열심히 했는데 왜 점수는 이 모양이지?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설에서 보는 점수들은 물론 못 봐도 되니까 계속 못 본다는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 잘 보면 또 내가 보람도 있고 그러니까 기분은 좋겠지만 그것도 너무 거기에 대해서 일일 비하지 말라는 얘기야. 잘 보면 잘 본 대로 내가 그동안 한 것 중에 이런 개념이 이제 내가 돼 있구나. 그래서 좀 칭찬, 자기 칭찬도 해주는 거고 대신 못 보면 그래, 자기를 비판하기보단 내가 이런 개념들을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또 틀렸네. 자기의 약점을 알아가는 거잖아. 약점을 알아간다는 측면에서는 그거를 수능 때 알면 큰일 나잖아. 수능 때 약점을 알면 어떻게 돼?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것도 좋은 기회라고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 지금 시기에 여러분들이 100일 남은 시기에는요. 제일 중요한 게 부정적인 생각을 네 머릿속에 두지 마. 침타게 두지 마.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항상 긍정적인 자세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임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대신 긍정적인 자세로 그냥 해볼래 하면서 그냥 계속 노력도 안 하고 그거는 맴매입니다. 그거는 맴매고. 그러니까 노력을 최선을 다하되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대한 걱정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 지난 시간은 지난 거예요. 그죠? 지난 거고요. 현재와 가까운 100일. 이제는 100일을 걱정하세요. 100일에 네 인생이 달려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100일은요. 절대 적은 시간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계산해봤는데 선생님 강의 전 강좌를 들어서 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한 달이면 다 들어요. 한 달이 뭐야. 20일이면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100일이라는 시간은요. 충분히 다 듣고 복습에 복습에 복습을 할 수 있어요. 적은 시간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정말 필요한 거. 지금 개개인마다 다를 거니까. 선생님이 제가 파이널 기간에 시험을 봐보면서 내가 이런 게 약해요. 이런 걸 내가 약한 걸 노출을 시킨 거잖아. 그럼 내가 이런 게 약하구나. 그냥 그걸로 끝하면 안 되고요. 그죠? 반드시 피드백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주제를 그동안 내가 했던 과거의 것을 찾아보는 거죠. 과거에 내가 공부했던 거 지난 날에 했던 것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예전에 이랬는데 사실은 내가 틀렸다는 거 할지라도 근본은 다 기본. 그 옛날 거에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새로운 것만 찾고 과거의 것을 무시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파이널 기간을 선생님이 지난 캐스트에서 강조드렸잖아. 제일 중요한 얘기야. 제발 시험을 제대로 긴장 속에서 치르고 그에 따른 제발 피드백 잊지 말라고. 그것만 잘 지키면서 그런 거에 내가 약점이 노출이 됐을 때 상박이 동안 공부했던 것들에 대한 찾아보기 식으로 다시 한 번 정리해 나가는 그런 시기 그런 시기를 갖게 되면 충분히 100일을 알차게 보낼 수 있을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잘할 수 있죠. 선생님도 항상 여러분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거꾸로 선생님한테 이런 생각 나 선생님한테 안 부끄러워야지 이런 마인드로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잘 될 거예요. 아시겠죠? 화이팅하고 또 강해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